살또리에 A S M 아아 내가 오늘 귀 파줄거야 너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어 짠 이거는 파워 플라워 티 스틱 콩을 탄 나라는 티야 근데 너 밑에서 나보고 있으니까 좀 웃기지 이따가 내가 무릎 빼게 해줄테니까 귀 잘 파줄게 진짜 우리 몇년만이야 어렸을때 맨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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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따뜻한 물에다가 넣으면 이게 쑥꽃인데 내가 물을 좀 준비했거든 잠시만 수빈 키맨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도 내가 너 귀 파줬는데 지금 한 4년 된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눈 감아. 자도 될 거야. 아침 내가 머리 감은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좀 무수수해. 눈 감고 있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너 내 말이 틀리긴 했니? 진짜 대박이다. 아프면 말해야 돼. 알았지? 조금 거칠지? 여기 안에 완전 감고 있어. 잠깐. 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만..조금만 더 깊숙이..잠깐만 아프면 바래야돼 탁쥬 오른쪽은 이제 더 됐다 오른쪽은 더 됐고 이제 좀 돌려봐 왼쪽으로 돌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왼쪽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오늘 조금 거칠게 내가 귀를 빠져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프진 않지? 응. 다행이다. 잠오면 조금 자도 돼. 우리 진짜 마주 보고 있는지 오랜만이다. 그치? 나도 지금 잠 와가지고 눈이 감긴다. 졸리면 웃는 자. 오른쪽은 별로 안 나와서 자면 될 것 같아. 이거 해줄 때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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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보네. 잘 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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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